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의 세문항 중에 첫번째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A3부터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탭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은 글꼴 색에 가셔서 표준의 자주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B4부터 B6, 그 다음 B5부터 B9셀, B10부터 B12를 선택하시고요. 홈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B4부터 B12 영역 선택하시고요. G4부터 G12 영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컴마 샵샵샵 하셔도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0일 경우에 0이 꼭 표시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샵, 컴마 샵샵 0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끝에다가 천원이라는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를 하셔서 천원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샵샵샵이 표시된 거는 10러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D3 셀 선택하고요. 제품명 뒤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한자키 누르셔서요. 제품 먼저 하나 반자 바꾸시고요. 변환, 명자만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변환하셔가지고요. 제품명을 한자로 바꾸십니다. B4부터 H12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서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에다가 고급 필터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명을 선택하고 영업부, 컨트롤 C 조건은 A16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 성별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행을 다르게 하셔서요. 남이라는 데이터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같은 행에 작성하면 뭐뭐 이면선데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에 가서 정열미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놨습니다. A16부터 B18 셀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A20 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영업부, 아닌 데이터가 있어요. 성별을 확인해 보시면 영업이거나 또는 성별이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간단한 문제 같죠? D3에 커서 갖다 놓고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니까 라지 암수를 입력합니다. 성적에 가서 심표 세 번째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닫고요. 끝에다가 M% 연산자, 그 다음에 점 몇 점하고 문자 처리하셔서 몇 점 점을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세 번째로 높은 점수 구하셨고요. 두 번째, 금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품목 코드의 중간에 있는, 중간이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서요. 그 값을 단가표에 가서 찾고 우리는 단가표를 가져다가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미드함수 입력해 볼까요? 품목 코드에 가서 세 번째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품목 코드의 세 번째 한 글자를 추출했고요. 그 값을 가지고 h룩업 h룩업에 룩업 밸류는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심표, 단가표가 범위 정하시고 f사를 꼭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고정된 위치에 단가표를 참조할 거니까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거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단가를 구합니다. 단가를 구하면 t 있기 때문에 23만 4천 100이라고 구해졌고요. 곱하기 수량을 곱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이 영업용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해놨네요. 구분이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영업용의 정기요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은 디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합니다. 커서를 C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디에버레이지 라고 입력합니다. 디에버레이지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꼭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심표, 우리는 정기요금에 대해서 심표, 조건은 미리 작성된 구분에 가서 영업용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영업용에 해당한 정기요금의 평균이 구해졌는데요. 이 값을 올리마라고 했어요. 그럼 라운드업이네요. 라운드업 하시고요. 라운드업 입력하신 다음 값은 구해놨고요. 심표, 문제에서요. 100의 자리에서 올리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넣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를 볼까요?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아시면 STDEV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중간부터 기말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근데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전체 표준 편차 이상이면 이런 전체도 또 구하셔야겠네요. 그럼 앞에서 부터 작성할게요. J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내 점수에 김정훈의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를 구했는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전체 표준 편차 STDEV를 입력하시고 전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김정훈부터 라동훈까지 전체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 표준 편차의 범위는 동일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전체 표준 편차의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로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입력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공백 처리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열러비 살짝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학생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만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음은 C29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원번호의 네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라고 했어요. 는, 미드,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사원번호에 가서 심표 네 번째에서 심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부서명, 사원번호의 네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서 부서명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값에다가 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주, 인덱스 넘버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심표, 그 다음부터는 값을 나열할 건데요. 함수 삽입을 눌러서 값 1, 첫 번째 1이라는 값에는 총무부 두 번째 값 2는 관리부 3에는 영업부 값 4에는 생산부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1부터 4에 해당한 각각의 부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보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내용인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A3부터 G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A23셀부터 시작한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문제에서 대리점을 행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고요. 차종을 선택해서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값에다가는 목표량 그 다음 판매량 그 다음 목표액 그 다음 매출액을 값에다가 갖다 놓고 합기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숫자를 갖다 놓으시면 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열에 있는 값을 행에다가 행의 위치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을 셀서식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합계 목표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 가셔서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같은 방법으로요. 합계 판매량도 값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필드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액까지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와 같이 피벗 테이블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작성한 피벗 테이블과 화면에 제시된 그림과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살펴보셨고요. 분석작업 다시 2번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1과 표2와 표3 1월 2월 3월 달에 데이터를 가지고 표4에다가 1,4분기에 판매 현황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평균을 구할 데이터 F10부터 I15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참조에 표1의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추가 표2의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3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1월, 2월, 3월의 데이터를 가지고 1,4분기에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기록해 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도형이나 단추를 만드시면서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도형인가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의 사각형에 가셔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가장 끝에 있네요. 선택하시고 B13부터 B13부터 C1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미리 만들어놨다면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록을 하면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매크로 이름을 병합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릅니다. 그럼 매크로 병합서식이란 매크로를 만들까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A3부터 A4 그 다음 B3부터 C3 그 다음에 D3부터 E3 F3부터 G3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셀 병합하는 서식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텍스트를 병합서식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개발도구의 삽입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E13부터 F1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만드시면서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합계라는 매크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1월부터 3월에 목표량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P5부터 G11을 선택하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주시면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 구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고요. 단추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단추 1은 지우고 합계라고 텍스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서식 지정하는 다섯 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식 점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했어요. 현재는 면접과 영어만 되어 있는데 상식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차트에 와서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오시면 데이터에 행렬 전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차트 제목은 신입사원 평가 입력을 다시 볼게요. 신입사원 평가 점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가로 기본 세로를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본 가로에다가는 문제 봤더니 성명이라고 입력하고요. 기본 세로의 축제목은 문제 봤더니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점수는 글자가 세로 쓰기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우리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3번에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에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면 전체 데이터 요소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법내에 다시 가셔서 현재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쪽에 표시하고 위쪽 그 다음 법내를 선택한 다음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우리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미세효과의 파란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효과의 파란 강조 1 파란 강조 1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셔서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및 선의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차트 다섯 번째 서식 차트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여러분이 교재에 제시된 차트와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보셨습니다.